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중수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가 아닌 곳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사실을 대비한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미 공군이 지난 5일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다국적 공중수송 훈련, 모빌리티 가디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7개 국가 수송기 70여 대와 장병 3천여 명이 참여해 공중수송, 공중급유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 진행되는 훈련이지만 미국 본토가 아닌 인태 지역에서 열린 건 처음이며 규모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데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은 중국과 전쟁 시 광범위한 지역에서 병력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연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훈련을 주도하는 항공기동사령부 마이클 미니한 사령관은 올초 미중이 2025년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준비가 억제력과 승리의 기반이라고 말해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해킹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측 주장에 따르면 중국 해커그룹이 지난달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계정에 침입했으며 피해 대상에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주도한 진아 러먼도 상무장관도 포함됐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회담에서 미측의 자국에 대한 경제 무역 탄압을 중단하고 무리한 제재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